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부 을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역인 김민철 국회의원은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됐는데요.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전략지역 발표 이후 4일이 지났는데 김민철 의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정부 을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는데 당시 김민철 의원이 이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 지역위원회 일부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지역 선정을 철회하고 즉각 경선을 실시할 것을 중앙당이 촉구했는데요. 당초 당원 기자회견 이후인 이날 오후 김민철 의원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 공천을 두고 여러 갈등이 불거지면서 논의들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전략지역 선정에 대한 결정이 조정될 수도 있다는 기대 하에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전에도 이 전략 공천 이야기는 꾸준히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김민철 의원이 예비 후보 적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오류 상태였는데 이때를 전후해 전략 공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김민철 의원은 만약 공천 배제가 되더라도 무조건 출마한다는 의지를 주변에 피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민주당에서 의정부을 선거구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인물은 모두 두 명입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짓는 이재강 예비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팀장을 지낸 임근재 예비 후보인데요. 정선 여부는 물론 이들 중 전략 공천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이 전략 공천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약 전략선거구가 유지된다면 김민철 의원의 선택이 지역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영섭 예비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영섭 예비 후보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경선에서 상대였던 정강재 예비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의정부을 최종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이영섭 예비 후보는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시민과 함께 더 멋진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영섭 예비 후보는 변호사로 직전까지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 진보연합이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진보당 소속으로 의정부 의뢰에 출마한 김재현 예비 후보가 26일 의정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단일 후보로 지지해 줄 것을 의정부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노란 봉투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률마저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력화됐다며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한화된 힘으로 흔들리는 시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에게 이번 총선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곳 의정부에서 세 번의 도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힘은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시민들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 나은 의정부, 더 나은 정치를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의정부 시민들의 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25일 밤 11시쯤 의정부 회룡역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빨간불에 직진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이해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의정부와 경기 북부 일대에 알려지지 않은 3.1 만세운동터를 방문해 3.1절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전 9시 의정부에서 3.1운동의 뜻과 어를 계승하고 손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추모하기 위해 학생들이 준비한 플래시모빌 시작으로 포천 왕방산과 동두천 3.1 만세로를 이용해 소유산으로 이동해보고 소유산 독립유공자 추모비를 탐방했습니다. 또 연천 마전향교 유적지와 양주 가래비 3.1운동 시위지를 방문해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도는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해 도내 748개 야간 휴일 진료 병의원 정보를 도청 누리집과 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히 진료받게 하고 경증 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인데요. 해당 병의원들은 경증 비응급환자 방문으로 응급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심혈관, 뇌혈관 질관,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5개 진료 과목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응급실을 갖춘 비상진료기관 현황은 도청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모바일앱 응급의료정보 제공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엿새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경기북부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진료실에는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은 전공이 67명 중 52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공이 77%가 사직서를 냈지만 100명이 넘는 전문의 인력을 활용해 의료 대란을 막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유일의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 성모병원은 현재 전문의와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의료진의 피로도가 쌓이며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제외동포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한인문화타운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유럽 한인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한인문화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나 산하공단, 공사 소유부지 가운데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빠른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국으로 돌아올 제외동포 대부분이 나이가 많아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타운 인근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내 몇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송도 아메리칸타운처럼 개인별 부동산 매입 방식을 유지하되 계속 한국에 머물지 않는 제외동포를 위해 글로벌 타운을 콘도처럼 회원권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2천 명이라는 정원에 대해 국민과 사회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 대학 총장이 요구했던 의대 증원폭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의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함 마련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계도 정부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파악해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요.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의사단체가 증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 추가 모집에도 정원 만여 명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당수는 지방권 대학에서 발생했으나 경기도의 경우도 대학 31곳에서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5일 종로학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공시자료 분석 결과 지난 21일 기준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169개 대학이 1만 3,100여 명을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권 31개 교는 618명, 경기 인천권 35개 교에서는 935명에 달했습니다. 학교당 평균을 계산해보면 서울은 19명, 경기와 인천은 각각 27명, 18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지방권은 112명으로 서울과 경기에 비해 약 4배에서 5배 많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정시 미선발에 따른 추가 모집 인원과 비교하면 올해는 24%가량 줄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학생수 감소세로 충원난을 겪는 대학들이 전화 통보 등을 통해 수험생들의 정시 추가 합격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철도 부지 상부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 구상과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밝혔는데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 방안을 발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명의도용 차량, 이른바 대포차를 단속합니다.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 기준지로 한 개인 소유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의심 차량 2천여 대인데요.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 또는 인도 명령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이들 차량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확보한 대포차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규제 지도를 제작해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남양주는 무려 8개 중첩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보호기관으로 4곳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 지정병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아주 편안병원, 이천소망병원, W진병원 등인데요. 이에 따라 치료 보호기관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기관은 마약류 사용자의 검사를 통해 중독 여부 판별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외래 입원 치료를 수행합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치료 접근성 및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모듈러 교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과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에 모듈러 교실의 내진, 내화, 단열 등 법적 기준 준수와 모듈러 교실 설치 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줄 것을 강조했는데요. 또 층간 벽간 소음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고, 과거 열악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다른 모듈러 교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추후 진행되는 사업 대상 교회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가 분야별 1인 가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 1인 가구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인천의 1인 가구 수는 37만 명을 넘어 인천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는 1인 가구 정책과 지원 사업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이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인 가구 포털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포털에는 정서와 주거, 안전, 건강, 경제 등 1인 가구의 수요에 맞춰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정리해놨습니다. 특히 온라인 상담 창구를 마련해 가족센터 정문 상담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가 송도 골든하버부지에 글로벌 스파 리조트 테르메 조성을 본격화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24일 루마니아 테르메 리조트를 찾아 테르메 그룹과 투자 이행 확약식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테르메 그룹은 송도 골든하버에 스파 워터파크를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과 올해 말까지 사업 부지 조사와 사업 계획 제출을 마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5년 6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